지금 시작합니다. 벌써 이번 한 주도 다 지났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달콤한 세상, 달콤한 정치, 달콤한 삶을 꿈꾸면서 늘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에 세 번째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그 열 번째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허니 라이브 열 번째 방송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속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제 오른편에 정청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 박예슬 아나운서 함께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우리 박예슬입니다.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에서 일벌처럼 열심히 일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박예슬 아나운서가 일벌이면 저는 뭡니까? 꿀벌? 꿀벌? 네, 그런 꿀벌과 같은 달콤한 역할들을 오늘도 하면서 여러분과 한 시간 넘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허니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첫 방송 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셨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 강연을 많이 다녀요. 강연을 마치고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네. 그래서 과연 안 되었더군요. 빵꾸날 뻔했습니다. 첫 해부터. 그러셨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우리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주까리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이었잖아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뜨거운 설전을 벌이셨는데 그때 아주까리 기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평소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아주까리 기름이 생각나신 건가 아니면 그때 순간적으로 애드립을 하신 건가 일단 그거부터 궁금했어요. 원래 준비한 건 따로 있었어요. 워낙 도발적이고 경험 없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당신 대국민 인식이 안 좋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별명이 뭔지 아냐. 그럼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힌트를 주겠다. 이응 쌍시옷 기역 지읏이다. 이응 쌍시옷 기역 지읏. 왕싸가지. 왕싸가지 맞죠? 정확하게 막힌 것 같아요. 네이블은 말하지 않겠는데 집에 가서 물어봐라. 아 그렇군요. 그럴려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거죠? 지금. 박예슬아가 얘기하는 것이. 저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한참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깐죽거리냐는 말은 해야 되겠다. 근데 깐죽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까리? 그래서 이제 당신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여기 지금 정총래 의원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저희가 자료로 준비했는데요.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걸 느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표정이 굉장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굉장히 화내시면서. 아주까리 기름! 이런 왜 이렇게 깐죽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보면서 정말 화 많이 나셨구나. 화가 많이 나신 바람에 이렇게 분노해서 아주까리 기름 이야기 나오신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지리 태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화 많이 나시나요?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개인 한동훈과 개인 정청래가 문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에게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개인의 사적 감정을 폭발하는 것처럼 하는 자세는 저야말로 국민 무시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국민들이 궁금한 거를 진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왜 카톡을 323번이나 했을까? 보통 신한사회가 아니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장관이란... 윤석열 장관이란... 지금 직책이 뭐예요? 헷갈리시죠. 윤석열 당시 총장이 연락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럼 그동안 뭐하고 있었을까? 술 먹거나 뭐 딴짓해 목욕탕에 있나? 그래서 자꾸 연락이 안 돼서 서로 주고받았나? 이런 것도 했지만 임영수 기자 7시간 녹취록에 뭐 있으면 제보를 나한테 해라. 그건 한동훈한테 전달하겠다. 그럼 사적인 대화를 카톡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비춰보면. 그러면 공적인 걸 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냥 깐죽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그거는 박성준 의원이 대신 물어봐줬어요. 그 이후에. 한 17분가량에 또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 아주까리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로 그냥 아주까리 기름으로 그냥 다 발라버렸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거였어요. 당신이 이재명이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냐. 그렇다면 윤석열이 대선에 이겼으니까 윤석열이 안에 사건을 다 뭉개고 있는 거냐. 이거를 사실은 제가 1번으로 묻고 싶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학력 경력 부풀리기 그리고 논문 표절. 근데 학력 경력은 범행을 자백했지 않습니까? 대선 때. 부풀리기 위해서. 잘못이기 위해서 부풀렸다. 조작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과 다르게 쓴 거고.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윤석열도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고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나서 손절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김건희 자체는 주가 조작 연루 혐의한 게 증거거든요. 근데 증거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잘 모르는 거죠. 아니면 알고서도 우기는 거구나. 또 불이한 것은 그냥 모른다고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어록에 남을 만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애드립으로 하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애드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대정부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안 써요. 저는. 원고를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메모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거 이거 메모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는 전문용으로 쪽사가 없습니다. 의원님 인사 말씀. 그냥 어디 가나 그냥 제가 그냥 알아서 현장 분위기에 밖에 하는데 뭐 사람들이 잘 안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도 그러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좀 작성을 하세요? 그거는 이렇게 해요. 네. 제가 쓰거든요. 네.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아 그날 그러면 그 현장에 앉아서 이렇게 발언하시기 전에 쓰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7시 반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국회에 8시에 도착을 해요. 8시에 도착을 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앉아서 써요. 이렇게 한 10분간. 그래서 이거 쓰는 이유는 그냥 해도 되는데 시간이 오버되면 안 돼가지고 이걸로 수첩으로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이렇게 쓰면 4분 안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상 씁니다. 이렇게 제가. 근데 의원님 항상 최고위원 발언하실 때 보면 다른 의원님들보다 비유도 굉장히 잘하시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롱 희화화를 굉장히 재밌게 유쾌하게 해주세요. 그런 아이디어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서 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냥 아침에 8시부터 써요. 내가 이렇게 볼펜으로 수첩에.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글쓰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한 번 썼던 표현을 제가 다시 꺼내서 쓰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재활용도 하시고 또 새롭게 각색도 하시고. 말하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지 않고 혀로 기억하는 거죠. 그냥 순간 나오는 거죠. 머리로 기억해서 혀로 나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혀는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나 가능합니다. 탤런트가 있으신 것 같고요. 탤런트와 관계없고 많이 쓰면 돼요. 제가 초중고 때 문예반만 했고요. 대학 때 학부사 했고요. 그리고 20대 말 30대 초에 정치광고에서 카피라이터 했었고. 카피라이터를 하셨군요. 그리고. 이해가 갑니다 이제. 그리고 글쓰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모든 SNS 글은 제가 다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 각도에서 한 번은 써봤을 거니까 바로 혀로 나오죠. 그러면서도 남들과 좀 다른 특유의 위트와 유머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가끔 이제 우리 정상대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특강 같은 것들을 저도 현장에서 듣고 또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연설이 편안하게 시작하잖아요. 저는 10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제 고향은 충남 금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결론에는 이재명 대표님을 지켜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문장의 연결이라든지 말씀하시는 진행 과정들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너무 칭찬하니까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정원 앵커님은 개인적으로 정청 회원님한테 이 위트와 유머 있는 센스를 조금 한 번 강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칭찬해야 되는데 남이 칭찬하니까 기분이 살짝 나쁘네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시간을 안 주고 본인이 다 해버리네. 제가 보기에 옆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 의원님을 모시기 전에 그동안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어록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가장 가깝게는 지난 2월 1일에 한동훈 베리 스튜피드. 그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대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딱 걸렸다. 베리 스튜피드. 그럼 윤석열이 대선 이겼으니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 합격력 부풀이기 이거 다 뭉개고 있는 거냐. 그래서 땡큐 한동훈 베리 스튜피드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서 또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하느냐. The question of the people. 그렇죠. 영어 강사를 하셨잖아요. 국민의 질문. 제가 2년간 영어의 몸이었습니다. 영어의 몸이었어요? 목포기술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몸 자체가 영어예요. 영어의 몸이었으니까 2년간. 그래서 영어의 시간을 끝내고 영어 강사를 하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어 강사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좀 재밌게 좀 해줘 보세요. 학원을 차렸는데 우리 제수동기 3명이 모였어요. 한 친구가 수학하겠다고, 한 친구가 국어하겠다, 혼대가 영어하겠다. 구경수 학원이네요. 그렇죠. 보습학원.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91년도 7월 16일 날 만기 출소했는데 그 전에 나가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기훈 유소대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기훈 씨 여자친구인지 누군지 면회를 다니는지 누가 있었어요. 그런데 25 중점이 중요합니다. 밑에 찍는 게 아니라 가운데 찍는 점을 중점이라고 해요. 속세먼 강사 이렇게 돼 있어요. 속세먼 강사는 뭐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오후에 출근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오전에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그러면 학원 강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직업을 한 200개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중에 그중에 딱 마지막의 결론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27살 때 저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생활을 뭘로 하지? 일단 시작은 그러면 학원 강사로 하자. 그러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생각해봤더니 국어, 영어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맨투맨 종합영어 맨투맨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거의 씹어먹었어요. 그래서 문법은 20개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그거는 안 보고 강의를 다했어요. 맨투맨 얘기하시니까 성문종합영어로 공부하고 그랬어요. 성문종합영어는 저도 재수했거든요. 의원님도 재수하셨잖아요. 대학 갈 때 공부했던 거고 가고 나서 감옥에서는 맨투맨이 나왔어요. 맨투맨 종합영어 1권부터 5권까지 첫 번째가 명사 명사2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수금은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영어책의 10장부터 생각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 부정사 나오잖아요. 투부정사 7가지 그거는 머리를 왜 만들어요? 목적, 원인, 이유, 결과, 조건, 양보, 정도 7가지 제가 고등학교 때 할 때는 동명서와 현재 분사가 좀 헷갈렸어요. 동명서는 명사에 대해서 많이 나올 때 그렇죠.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은 산업공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산업공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원님 자체가 암기력을 타고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력도 되게 좋으시고 말을 하실 때도 기억을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혀로 바로 나오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담임이 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반밖에 없으니까요. 4학년, 5학년, 6학년 다니는데 5학년, 6학년 때 김차랑 선생님인데 그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 덕분이 많아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학교 파하면 방과 후에 소풀뜯기거나 소주 끓이거나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쩐 일인지 사회책, 국사책 한 장 2페이지 그러니까 매일 그거 외워라 그랬어요. 숙제가 그런데 토시 틀리면 틀린 걸로 치는 거예요. 토시까지 다 외워야 된다. 똑같이. 은느니가든 애든, 의든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 외워가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2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국사책 한 장 사회책 한 장 그거 외운 사람 저밖에 없어요. 2년 동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암기법 많이 가르쳐줬어요. 의원님 그렇게 암기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교과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외워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사춘기 때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새로 영어 선생님 전근을 왔는데 박순희 선생님이라고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런데 발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더니 영어를 제일 잘하는 것은 영어책을 통째로 외우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영어 다 외우셨나요? 1과부터 7과까지 지금 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양치기 손이었어요. 세퍼드 선 원스 오브 나 타임 대우 로스 세퍼드 선 유 버스의 왓츠 댐 이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다 외웠어요. 그러셨구나. 2장 킹 세종 그리고 마지막에 프러스 밴드 칠과 그래서 한과 한과를 다 외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다 외울 수밖에 없었냐면 선생님이 야 근데 말이야 2학년 3반에 정청례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영어책 1과를 양치기 소년을 다 외웠다? 그래서 전교에 다 소문을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2과는 또 안 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과를 또 외웠어요. 킹 세종을 그랬더니 또 다 소문을 낸 거야. 2과도 다 외웠다? 그러니까 3과를 안 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래서 7번까지 다 외웠어요. 저 중학교 1학년 1학기 레슨 1은 I am Tom이었어요. I am Tom. I am a student. You are Jane. You are a student too. He is Mr. Brown. He is a teacher. 1학년 때? 레슨 1. She is Mrs. Wilson. She is a teacher too. 1학년 2학기 때는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비슷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영어는 항상 100점 많이 했어요. 와 그러셨군요. 그래서 영어 강사를 또 그렇게 멋지게 해주셨는데 영어 강사... 근데 지금 못해요. 지금 다 까먹고 아 그러세요? 그때 학원 다닐 때 저한테 영어를 배운 학생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저 때문에 지금도 영어를 못해 애들이 주로 문법 위주의 강의 네 맞아요. 리스닝, 히어링을 못해 그래서 애들이 지금도 혹시 연락되시는 제자분 계세요? 있죠 많이 있죠. 저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목동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걔들 지금 영어 못하죠? 영어하고 수학을 했는데 아마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친구들도 지금 한 3, 40대가 됐을 테니까 나이가 저는 제가 가장 나이 많은 제자들이 지금 48살입니다. 제가 29살 때 시작했을 때 고3이 19살이었거든요. 10살 차이에요 저랑.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해도 1시간, 2시간 훌쩍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이야기들 좀 하고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님의 오늘 서울중앙지검 2차 출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홀로 가시겠다. 변호인 한 명만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저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다른 의원들도 안 오셨고 우리 정 최고위원께서도 같이 가지는 않으셨죠? 이게 이제 성남지청에 할 때는 제가 가야 된다. 의원들 다 많이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온 의원 안 나오는 건데 나온 의원을 욕하고 있는 거야. 안 나온 의원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게 상당히 좀 언짢았나 봐요. 언론에서 갈라치기하고 이러는 게.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나갈 때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최고위원들한테 그래도 나가야 된다. 우리는 지도부만 나가자. 그러면 간결하게.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나갔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나홀로 출석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 지도부는 국회에서 배웅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도 안 나가게 했어요. 네. 제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정문 쪽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 갔는데 그쪽에는 극우 보수단체 회원들이 쫙 깔려서 있는데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오늘 그쪽에 오신 분들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제 바로 옆에 있던 한 아주모님께서 또 서울의 소리 시청자시고 저희 허니라이브도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조용하게 그런데 우리 지지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문 쪽에는 그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엄청나게 비판들을 하는 서문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동문 쪽에 동문 쪽에 우리 지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문 쪽으로 다시 이동해보니까 이 정문 쪽에 있을 때는 정말 지옥 거 같더라고요. 그 정문이라는 데가 서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서문일 거예요. 그 대검 앞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서문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 수석할 때는 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서문 쪽에 우리 지지자들이 있었고 반대편에 대검 쪽에 그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양쪽을 다 그 후가 집회 신고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 쪽에 우리가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말씀을 드렸어요. 나가시기 전에 서문 쪽 지난번에 갔던 데로 안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저쪽이 다 점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바꾸신 거예요. 동문 쪽으로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손 흔들면서 갔죠. 맞습니다. 아직도 지금은 중앙지검 앞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지자분들이 되게 이재명 당대표의 삼행시를 지어서 이재명은 죄가 없다. 명, 명신이를 특검하라를 들고 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예슬 아나운서라고 했어요? 네. 옛날에 그 노래 알아요? 예슬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셨다. 같은 생각이 안 나요? 네. 예슬이었어요. 네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네 애미 뭐 이거 저희 엄마가 보고 계세요? 아니 그 노래 알아요? 네 알아요. 많이 이걸로 태어나기 전일텐데 장난한 친구들이 많으셨습니다. 예슬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셨 굉장히 생각났는데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검찰 출석하시기 전에 최고위원 하셨잖아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중에 어떤 이야기 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뭐 언론도 좀 낫던데 네. 네. 그냥 뭐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혁신과 단합 중에서 둘 다 중요하지만 단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총선 출마 애정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이재명이 내려보냈다 나를 뭐 이렇게 해.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허위사실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또 몇몇 의원이 오면 나오는 의원 안 나오는 의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니 진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 출석해서 답변할 내용들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비례대표 의원들이 뭐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례 전문성을 살려서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되는데 너무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지금은 단일 대우로 총 단계로 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점검과 싸워야 되는데 쓸데없이 소모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갈등 요소, 분열 요소는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100% 일지 단계로 해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한두 명이 또 이탈하거나 이러면 이번에 이상민 탄핵안은 완전 100%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이상민 탄핵 북조부터 시작해서 탄핵안 했고 그다음에 어제 보건복지위에서 7개 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막히니까 우회로를 해서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는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모처럼 지지자들한테도 뭔가 하려고 한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참물 끼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요.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시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이런 말도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려라는 공개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뭐죠? 회술래. 회술래. 회술래라는 게 목을 베게 되는 그런 죄인을 처형하기 전에 얼굴에다 이렇게 회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돌리는 뭐 이런 거래요.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사실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서 망신주기, 모욕주기 검찰 소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토론하셨어요? 오늘 그 장면 저도 유튜브로 지켜봤는데 그런 얘기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오늘 검찰 추석하는데 아프고 괴로운데 안 아프고 안 괴로운 척하는 것도 이산 아니냐. 그냥 솔직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솔직히 억울하고. 그래서 저는 좀 짠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1차 서울중앙지검에 조사가 있었고 또 이번에 2차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소환하면서 위압정치, 폭압정치, 공포정치를 이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왕에 이렇게 된 이상 이재명 대표도 나오라면 또 나가겠대요. 그래서 저는 한술 더 떠서 나오라면 계속 나가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검찰 나가서 나 나왔다. 내가 검사를 조사하겠다. 차라리 그게 모르는 게 이제 이 모든 게 첫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그래 누가 더 깡이 세나 보자. 그리고 나오라면 나갈게. 계속 나가고 안 불러도 나가는 거야 막 그냥.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서냐면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뭐가 없네. 증거가 없나 보지? 계속 그러고 보니까. 아 그리고 기소를 못하네? 나올 때까지 뭘 조사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검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라니까 계속 나가는 작전도 아주 잘한 것 같고. 네. 오늘 뭐 이재명 대표님도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뭐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뭐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지금 실제로 그냥 오로지 뭐 진술에만 의존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술도 사실상 전언 진술이고 네. 정언 진술이 아니라 전언 진술이고 전에 들은 이야기들을 실제로 전언조차 없는 경우도 많고 네. 실체 없는 연기 구름 같은 이런 게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검찰에 이제 나가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정보전이거든요. 심리전이고 네. 뽕컨에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네. 검찰의 조작 뭐 창작의 재료가 될 것으로 뭐 생각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건 누구나 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가 정확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복을 하고 있는데 매복 위치를 몰라서 네. 그냥 가다가 매복 조회가 다 걸려가지고 몰살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검찰도 제가 봤을 때 이재명에 대해서 정보의 불균형 정보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자기들 그냥 입맛대로 확진 편향 증세에서 막 불러서 조지고 막 뭐 물어보고 하면 뭔가 걸릴 줄 알았나 봐. 근데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혜로웠던 것이 순간순간 마시스를 할 수 있잖아요. 꼬리가 잡힐 수 있잖아요. 다 녹음이 되는데 그래서 진술서를 미리 써가지고 썼다는 것은 뭐 그거에 가지고 진술서를 가름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번 사건을 내 사건이지만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의미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진술서를 토대로 해서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오늘도 뭐 많은 말씀은 안 하시는 상황이 되겠군요. 원래 묵비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돼요. 방어권을 충분히 그리고 법정에 가서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재판 전략상이요. 네. 검찰에서 묵비권 행사하고 아주 히든카드를 법정에서 꺼내서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적 죽이기 제일 야당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이런 검찰의 정치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그러면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이거 계속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이 사태의 본질을 보면 우리가 조작수사다 과장수사다 무리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기술자는 합법성을 가장해서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숙까지 할 거고 재판까지 갈 건데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성격이냐 본질은 뭐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현상이라면 본질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최고위원 모두부한테 제가 한 번 한 얘기인데 윤석열의 입장에서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이재명을 죽이지 못하면 나와 내 아내가 죽는다. 그래서 간추려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사생결단 싸움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을 정치 보복 정적 제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재명을 죽이려다가 못 죽였다. 그러면 이재명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허위사실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먼 얘기가 있지만 먼 얘기지만 5년 임기 금방 가고 윤석열 임기 끝나자마자 윤석열 특검하자는 얘기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도 나름 절박한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죽이지 못하면 본인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쫄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황금고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검찰들에게 쫄지 마시고 강하게 밀고 나갑시다. 이재명 대표가 쫄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쫄지 말아야 돼요. 쫄지 말고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단수원님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정청래 의원님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는 정청래 하나밖에 없고요. 정청래 같을 수가 없어요. 각자 축구도 포지션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나 다 공격수가 될 수는 없어요. 누구든 스위퍼도 해야 되고 미드필더 링커도 해야 되고 골 배급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다만 청개구리는 대지 말자. 오른쪽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자고 하면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그냥 반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안 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허니라이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달콤한 세상 달콤한 정치 달콤한 삶을 꿈꾼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청례 의원께서 생각하는 정청례 정치 최종 지향점은 뭔가요? 강연할 때는 1921년 김 3.1운동 다음 다음에 태어났던 우리 어머니 한국현대사가 꿈꿨던 대한민국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 아닌 독립된 국가 그리고 6.25 때 아버지 또 인민군에 가서 총살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 그리고 우리 큰형님이 지금 84세인데 공부 잘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중학교 3학년 때 자퇴시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랑 장작 장사했거든요. 산으로 지게 지고 올라간 뒷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삼시세끼 아이들 교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국가 그리고 제가 열 번째 저를 낳아가지고 저희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을 갔어요. 서울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 간 줄 알아요. 그런데 대학 갔는데 몇 년 있다가 안기부 제가 수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잡으러 와요. 저희 동네로 그랬을 때 어머니의 심정 그렇게 봤을 때 군부독재 독재의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그런 국가를 우리 어머니가 꿈꾸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초선 때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갑자기 카메라 마이크를 들이내면서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당선되는데 그냥 온 힘을 다 썼지 어떤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명제로 문장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말했던 것이 지금도 그게 좌우명 어떤 원칙 이런 게 돼버렸어요. 다 이제 YTN인가 그랬었는데 다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딱 들이대길래 저도 모르게 마치 해외에서 외운 것처럼 국회의원과 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과 친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렇게 행보를 하시는 것 같은 게 소통을 굉장히 지지자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또 시민이 아닌 지지자분들이 아닌 분들과도 당원분들 아닌 분들과도 다양하게 비판도 들어주세요. SNS에서 커뮤니티 활동 인스타그램 트위터 활동 페이스북 아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 닮았어요. 내가 말할 시간에 왜 자꾸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사실 의원님을 뵀었어요. 그 과거에 저희가 처음 만났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면을 하셨다. 2년이라고 해요? 네. 페이스북에 정청래인을 올리셨었어요. 이게 언제적이에요? 저게 제가 이제 백은종 대표님 처음 만나서 전화할 때 저게 본인이에요? 네. 저예요. 의원님 그래서 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저거 두 타 아니야? 맞아요. 작년인가? 네. 재작년인가? 작년 4월 대선 딱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분이에요? 네. 그래서 의원님이 사진 올리셔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하고 유정지원하고 몇 명 갔을 때 그때 있었어요? 네. 많이 성장했네요. 네. 그렇죠? 네. 서울의 소리의 아나운서 또 진보 유튜브의 여신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때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때는 좀 말라 보였었어요. 네. 훨씬 더 말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시민분들과의 소통을 하시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이거 가지고 신인 정치인들한테 강연을 해도 될 만한 주제인데요. 제가 사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소중고 문예후범만 했고 고등학교 때는 2년간 시를 썼어요. 고등학교 1년, 1, 2학년 2년 동안 그래서 매주 한 편씩 시를 안 쓰면서 선배들이 때렸어요. 씨앗 쓴다고 때린 사람 사람들이 어딨어? 도대체 그랬는데 감옥에 있을 때도 편지를 제가 매일 썼어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이제 되는데 사실은 인터넷 생활이 제가 시작 2001년도 5마이너스 시민기자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기사를 쓰면 인걸기사라고 아직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상태 그럼 댓글이 나오잖아요. 댓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소통을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1년도부터 시민기자는 계속했고 그 다음에 노사무 게시판 그 다음에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거기서 활동을 했었고 인터넷 농객으로 그리고 다음 아고라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팟캐스트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진화되어 오잖아요. 그래서 한 20년간 거기서 맨 앞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 딴지의 밤 정식 콘서트 이런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감옥 얘기를 좀 하셨어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말 그대로 영어의 몸이 되셨었는데 대학생 시절에 주한미국대사관을 불법 정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라든지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고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대학교 때 주한미국대사관을 불법 정거하는데 함께 동참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구체화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방공소년이었어요. 방공 웅변대위 제가 웅보소주고 그랬어요. 무찌리자 공산장 쩌리잡자 기회 이렇게 그랬는데 공산당에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과대표를 해야지 두 번째는 학보사 기자를 해야지 그때 문무대라고 있었어요. 전방입소 2학년은 전방입소 2학년은 문무대 거기에서 중대장해야지 세 개를 다 했어요. 그때까지만 아무 생각이 없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보사하면서 사회과학서적을 읽으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2학년 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한 손에 박보사 기자니까 취재첩을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정경들이 맞서는데 돌을 2학년 때 한 번도 못 던졌어요. 왜 못 던지냐. 너 왜 같은 또래 친구인 정경에게 돌을 던져 했을 때 2시간 이상 동안 설명할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서 확신이 들고 3학년 때 학보사을 나왔어요. 직접 일선에서 학생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학년 때 조통트리장하다가 안기부 수배받고 안기부 끌려와서 팬티바람으로 눈 수건으로 가리고 4시간 고문 폭행당하고 징역사회보 나왔다가 다시 미 대사관저 점검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미 대사관저 들어갈 때는 대사관이 아니라 대사관저거든요. 그래그 미 대사가 살았던 집 덕수궁 뒤에 경향신문 앞에 저는 무기징역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2년밖에 안 받아가지고 휘파람 불리면서 목포기수로 이강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이라면 못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 이거라도 해야 된다. 미 대사관저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한미 FTA 뭐 이런 거예요. 농축산물 수익 개방 절대 개방하지 마라.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거든요. 이후에. 슈퍼 301조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10월 15일 날 미국을 가요. 이틀 전에 우리가 미 대사관절을 쳐들어간 거예요. 점거한 거예요. 미 국무부에서 논평도 나왔어요. 대학생들이 한때 점거를 했다고 하여 한미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국무부 논평도 나오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두렵지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두려웠죠. 달달달 떨면서 갔어요. 사실은. 건국대학교에서 우리가 또 면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렌트를 했는데 운전면허 며칠 다닌 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운전하고 갔어요. 가서 차 대고 차 지붕 들고 올라갔는데 그러면 차 지붕으로 해서 담을 넘은 거죠. 그 나름 떨림도 있으셨겠습니다만 엄청 두려웠어요. 두려움과 함께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정의원님께서는 그때는 정치적 소신도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민족해방투쟁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어머님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어머님의 얼굴이 좀 떠오르고 마음 아파하실 걸 생각하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셨습니까? 그런 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또 어떻게 하면 이거 뭐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애들보다 시골에 있는 애들이 학생운동을 끝까지 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엄마가 모르니까 아빠가 모르니까 그런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체류탄 막 맞고 가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뽀록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염려가 없잖아.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도 부모님이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다 알게 됐는데 그런데 TV를 통해서 어머니가 알게 되셨다는 말씀도 TV MBC 뉴스 그톱 뉴스로 나왔는데 형수님이 가서 뉴스를 껐어요. 충격받을 거 왜냐면 미이라처럼 나왔거든요. 정규형 방패에 찍혀가지고 열반을 꾸메고 붕대 감고 뉴스에 나오니까 그런데 명절 때 안 가니까 제가 못 가니까 우리 둘째 형수님한테 얘기해서 서울국수 면회를 오셨죠. 그런데 제가 2년간 옥중투쟁위원장이었어요.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옥중투쟁위원장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서울국수 소장이 특별 면회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 면회하고 한 시간 손잡고 하는 건데 55분간 어머니가 우시기만 하시고 그랬더니 교도관이 적을 게 없잖아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 돼요. 5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그리고 이제 부안가 안마당 걸어가셨는데 그게 마지막 걷는 모습이었어요. 3일 후에 쓰러지셨으니까 그때 쓰러지시고 6년 동안 못 걸으셨죠. 그러고 돌아가셨죠. 그러셨군요. 돌아 쓰셔서 걸어가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시겠네요. 생생하죠. 마지막 모습이니까 정상적으로 걷는 그것도 생각나요. 어머니 걸치고 왔던 세탁 그리고 치마 그리고 이제 굽 높은 굽 터진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미척 미척 걷고 가시는데 가장 인상적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냐면 보안가가 철문이거든요. 철문이 이렇게 있으면 손잡이가 있어요. 자꾸 밀고 나가는 건데 잠깐 잡고 잠깐 망설이시더라고. 뒤를 돌아볼까 말까 그러다가 안 돌아보시고 그냥 나가셨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걷는 모습 마지막이었는데 3일 후에 도라지 밭에서 쓰러지셨다고. 6개월 후에 알았어요. 6개월 후에 목포기 이감 가서 옥중투쟁위원장 하면서 슬기로운 감빵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살 많은 형님이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너 나오면 결혼식을 하려고 좀 일어났었는데 2년 후까지는 못 기다리겠다는 거지.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첩장까지는 좋았는데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너 면회하고 가서 3일 후에 도라지 옆에서 쓰러지셨다.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우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 나오려면 기다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게 많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좀 많이 그런 때는 힘들어요. 그렇게 힘드셨고 또 어머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때처럼 담장을 넘어서 불법정보고 하고 그 나이 때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잘 모르세요. 사실은 정치라 이런 걸 그렇지만 저한테 너 왜 학생운동을 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꾸중을 안 했어요. 꾸중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 서지 마라 다친다. 그렇다고 비겁하게 뱀 뒤에 서지 마라 가운데 서라 중간에 그 얘기는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데모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안 했고 그런데 앞에 서면 다치니까 그리고 뒤에 서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비겁하다. 항상 중간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중간에 서라. 그런데 혼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옥중태우쟁 위원장 활동을 하시면서 더욱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신 계기도 됐을 것 같아요. 학생운동을 할 때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죠. 뭘 할 건지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들은 너 취직 못한다. 빨간 줄 오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색과 사유를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그런데 저는 계기는 강경대 열사 사건이었어요. 강경대 열사가 명지대학생이었는데 명지대학에서 시위를 하다가 정경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강경대 열사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생생활을 기억합니다. 감옥에서 있었는데 전남대학교 용봉 교지편집장인 박성희 열사 또 분신자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원대학교 지금이 가천대죠. 천세용 학생이 또 휘발기 묻고 또 분신자사를 합니다. 그리고 김귀정 열사라고 성균관대 있었고요. 한 10명 가까이 분신으로 항구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사실은 5학년 때 죽을 생각도 했었고 농촌 시골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5학년 때 정말요? 그냥 그 단순한 이유가 진짜 이제 농촌 생활이 힘들다? 5학년 5월 5일 날이 5월 어린이날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어린이날에? 네. 제가 이제 축구 조직위원장이었거든요. 내일이 이제 3개 팀으로 만들어서 축구하기로 하고 내가 조직위원장 심판도 하고 주전선수를 뛰고 내가 거의 뭐 메시였는데 그럼 이제 애들한테 다 조직하고 다 나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약 중에 부자라고 있어요. 부자 걸음 많이 들어가는 거 우리 앞산이 한 400m 높이 되는데 그 산을 넘어서 걸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푸세식 변속 그 두엄을 네. 하루 종일 그걸 지어 날른 거예요. 5학년 짜리가. 아 애들은 축구하는 소리 들리지.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옛날에 청산가리 라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위험한 거죠. 그 꽁 하고 그런데 먹고 죽어야 되겠다 맞춤 없더라고. 하여튼 그랬는데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지? 정치인 이야기 하셨어요. 대학 2학년 때 또 극한투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한 말은 없고 나도 한 번 진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옥 밖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더라고. 저 학생들처럼. 그런데 난 감옥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다니는구나. 동전을 던져서 아랍의 숫자 십자가 나오면 사는 거고 다부탑이 나오면 난 죽음을 선택하는 건가? 삶과 죽음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요? 볼펜 소리가 좀 딱딱 납니다. 볼펜 소리 기대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자꾸 진적인 얘기. 그래서 삶과 죽음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물리학적 개념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1.04평에서 4발짝만 걸으면 더 이상 걸을 수 없는데 이 공간은 얼마나 넓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벗어서 지구를 떠나서 태양계를 떠나서 은하기로 했는데 이 공간의 개념이 무한대예요. 공간의 끝을 증명한 과학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으로 본다면 X축이 공간의 개념이라면 그 화살표가 어디에 끝이 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간의 개념도 그런데 Y축을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과거 속으로 과거 속으로 미래 속으로 위해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무한대의 시간과 무한대의 공간 속에서 내가 100년을 산들 그것은 찰나요. 내가 대한민국을 다 가져도 그건 한 점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물리적 삶의 시간과 공간은 얼마나 미미한 것이냐. 그런데 내 자체가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개인의 인생의 행복한 목표는 너무나 미미한 목표 아니냐. 그렇다면 좀 더 그럴싸하고 멋진 큰 더 큰 꿈과 목표가 뭘까. 그럼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인구 60억 내가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반도 7천만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꿈꾸는 꿈이 뭘까. 분단 분단 극복 조국 조국 통일 이 여덟 글자가 들어오더라고. 그래 내 개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꿈의 꿈과 목표를 나의 꿈과 목표를 등신시킨다면 좀 더 큰 꿈과 그럴듯한 목표가 아니겠느냐. 좋다. 분단 극복 조국 통일을 나의 개인의 인생의 꿈으로 생각하자.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200개의 직업을 떠올렸는데 결론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아까 초등학생 때 극단적인 선택을 잠깐 생각했다라는 말씀도 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또 심각하게 고민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숨기고 안 하다가 인간 이재명 책이 있고 그다음부터 용기를 사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잖아요. 많은 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힘든 시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2023년도 생각해도 그렇게 암담하고 캄캄한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도 살아오면서 터널이라고 생각해요. 터널 안에 있을 때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터널이 언제쯤 끝날까 생각하고 답답하고 힘겨운데 그래도 언젠가 이 터널의 끝에는 밝은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발 한발 나아보기 원문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이야기가 흘러가버려가지고 정말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만 저는 사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의 그동안의 삶 정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질문들을 좀 던져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재하 권호수 전 회장에 대한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검찰이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는데 오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어요. 민주당도 여러 논평을 냈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 사건은 김건희 씨와 직접적으로 연루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사건입니다. 우선 중요도부터 보면 판결문을 갖고 왔어요. 오늘 판결문을 갖고 왔는데 5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김건희의 주가조재하 의혹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1단계 및 2010년 10월 20일까지 행위는 모두 공소시효가 도가 되었다. 지났다. 할 것이고 범죄 일란표 1. 392개 행위와 범죄 일란표 2. 3580개 행위는 면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10년 10월 21일부터 5단계 범행 종료 시까지는 포괄 일죄 임으로 공소시효가 도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건희의 증거가 뭐가 있냐면 2010년 11월 1일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주세요. 이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투과조자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이게 오늘 판결 중에 나름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이 판결문을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볍게 때릴까 이거를 너무너무 고민했다는 흥적이 높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판사의 잘못도 있겠지만 검사들이 공모관계라고 하지 않았고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는 김건희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서 면제부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검찰이 조사하지 않아서 공소사실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이제 분명한 것은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면 형량은 어떠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공소장에 없는 사람을 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검찰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공판검사 두 명을 다 지금 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미국까지 보낸다는데 그래서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우수든 누구든 형량이 이렇게 나온 것은 검찰이 실제로 15년 구형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역 8년 징역 8년 8년 벌금 150억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솜방망이라도 때리지 않는 결과죠. 그래서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 오늘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에 대한 재판만 있던 게 아니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1억 원 손해배상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 재판도 있었습니다. 사실 민영사 소송이 둘 다 진행됐는데요. 원고가 일부는 승소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천만 원을 서울의 소리에서 배상하라라는 결과가 재판날로 나왔는데요. 서울의 소리에서 배상을 했겠습니까? 이명수 기자가 아니고? 네. 피고가 두 분입니다. 백은종 대표님 이명수 기자가 두 분 다. 박예슬 기자의 월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은종 대표님은 서울의 소리 원고 김건희 측의 10%의 승소지만 사실상 원고의 90% 패소다라고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분을 원고에게 다 받아내겠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저는 이야기 들었어요. 분신하셨잖아요. 제 옆에서 하셨고요. 그 현장에 그리고 제 후배들이 껐어요. 네. 그리고 제 의정활동 그날이 뭐냐면 제가 경선에서 공천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고 이러니까 며칠에 탄핵을 당했고 그런데 제 의정활동 첫 의정활동이 또 백은종 대표 병원비 우리 내자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된 게 우리가 잘라진 게 아니라 백은종 선생 같은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치료비를 우리 걷자 그래서 1200만 원 걷었어요. 2004년도 첫 의총 때 첫 발언이 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다시 오늘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로 돌아가보면 검찰의 미진한 수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달리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틀어졌다. 사실이 아니 내가 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뭐냐면 뒤집어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뭐 제가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멍청한 논평을 한 거예요 그냥 이럴 때는 전문용어로 개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급을 하잖아 그렇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 논평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어 김건희 씨가 전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또 그런 멘트들도 좀 있어요 전주가 아니라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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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화납니다 그러면 전주잖아요 전주잖아요 전주 맞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남은 건 김건희 특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바로 본회의에 올리고 8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방향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상수가 돼버렸어요 이상민 탄핵은 이렇게 이렇게 몇 분이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한 20% 반대했다는데 김건희 특검은 그냥 만장일쳐요 거의 그래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제적의원 5분의 3을 채워야 되냐 180석 180석이 필요한 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시설이 될 때는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그렇다면 180명의 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가능합니다 당내에는 이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고우 일단 특검법안은 이미 발의가 된 상태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특검 추진한다라는 당의 방침이 확실히 정해지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무르익었다 무르익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 공식 입장이 발표가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르익게 된 계기가 또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50억 클럽의 무죄 판결 때문에 더 분위기가 품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더 분위기가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검찰 출석을 가잖아요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비명계 의원들도 그래도 우리 당 대표인데 이건 완전히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곽상도 무죄에 대해서 그 부자지간도 이러면 이제는 아무 관계도 없겠네 이렇게 멘트를 할 정도로 검찰이 우리 당을 도와주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32% 직전 조사가 1월 31일에서 2월 2일 사이 있었는데 이때 긍정평가보다 2%포인트가 떨어졌고 32% 30% 초반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올라서 59%까지 올라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 우리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평가가 이것보다 더 많은데 덜 반영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지율이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갤럽 조사가 노태우 때부터 쭉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수십 년간 된 건데 이 지지율은 오르다가 내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집권 1년도 1년도 안 됐는데 이 방송의 제목처럼 혼인은 기간도 없었고 그리고 세상에 집권 말 지지율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1, 2%가 오른다 내린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 상태로 계속될 것 같아요 30% 초반 뭐 이렇게 30%대에서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 하는 거 봐서는 올라갈 호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올해 연말쯤 되면 이 지지율을 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겠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지지율이 40몇 프로 막 뛸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좀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민주당이 좀 이제 좀 할 만하네 그러면 이제 시지 나서 장애투쟁도 했고 뭐 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응답할 가능성이 높으면 더 떨어질 2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국민의힘 전대 이후에 그냥 저쪽은 자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 총선은 어떻게 봐야 되니까 총선 전에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일각에서 대통령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원래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선이 중요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미국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의 조사에서는 22개국 지도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지한다가 22% 나왔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71%인데 항상 기시다 후미호 일본 총리와 서로 21이 22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71% 부정적인 평가는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부정적인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항상 톱클래스였는데 국격에 대한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국격이 떨어진 거고 한마디로 제가 절대 욕은 안 합니다만 자주 쓰는 말은 쪽팔린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쪽팔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하고 외교 참사도 그렇고요 경제나 민생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금융도 또 위기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정말 걱정인데 총선 얘기 잠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총선 압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승을 위한 전략 뭐 세우고 계세요? 특별한 전략 묘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비공개 최고일 때도 여러 번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검사의 힘 플러스 언론의 힘이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지금 믿을 것은 의석의 힘이잖아요 의석수의 힘 그 다음에 누구랑 연대할 거냐 국민과 연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의 검사의 힘 플러스 언론의 힘과 민주당의 의석수의 힘과 국민과의 힘 연대 이거 지금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의석의 힘은 뭐예요? 저희가 단독 강행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법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거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라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의장에 오면 200표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끌어모아도 180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은 그냥 자동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선 때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원하고 했던 법을 우리가 다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주십시오 그게 나는 총선 승리의 전략이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장애투쟁도 해야 되고 열심히 국회에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이냐 이런 우려나 역풍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강하게 밀어붙여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을 다 하고 또 내일이 오면 내일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운명이 막힐 수도 있고 저는 헌재에서 탄핵이 될 거라고 보지만 설령 되지 않으면 헌재마저 윤석열이 장악했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 법원 마저 지금 곽상도 50억 이거 무죄 때렸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프품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기획합니다 지금 권투선수 중에서 8체급을 석권한 복싱 영웅 파퀴아우라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8체급 석권을 했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파퀴아우가요 반이 맞아요 근데 한 대 더 때리는 거예요 맞을 걸 생각하면 링에 올라가지 말아야지 내가 한 대도 안 맞고 어떻게 케오를 시키나 나도 맞아가면서 한 대 더 때려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프품 걱정에서 하지 말자는 것은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지 않겠다 난 한 대도 안 맞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이정헌 아나운서예요? 기자예요? 기자 출신 앵커죠 기자 출신 앵커죠? 아니 그러면 뉴스 진행하잖아요 한 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월급 받아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난 실수할 거봐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러면 안 되잖아 실수한 적이 있죠? 생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생방송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실수하는 경우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서 뭘 하지 말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 아나운서도 촛불집회 이런 거 할 때 막 말하더구만 근데 가끔 말이 꼬이더구만 근데 말이 꼬일 거니까 나는 말하지 않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더 강한 민주당 싸워라 승리하자 SK님께서 그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유동준님께서는 정청래 의원님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해야 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네요 난 이분이 참 믿음직스럽다 다들 그렇게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유희근님께서는 남자분이신데 정청래 의원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좀 자제해주시고요 사실 정청래 의원님 MBTI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요즘에는 혈액형을 물어보기 보다는 MBTI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정은 앵커님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뭘 것 같아요? 의외로 ISTJ형일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E와 I의 차이는 외향적이냐 I는 내향적이냐고 S와 N의 차이는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내향적이고 내향적이다? 네 감각적이고 감각적이다 네 그리고 T는 사고 그리고 F는 감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고형이신 것 같아요 옆에서 본 결과 감정적이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J는 판단 그리고 P는 인식인데요 판단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ISTJ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현실주의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형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현재로서는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은 어떠세요? 정청래 최고위원님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한 MBTI세요 엠프피라고 부르죠 엠프피죠 네 본인도 인정하세요? 아니 제가 했는데 엠프피가 나오더라고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재기발랄한 활동가 스파크형이거든요 외향적이면서 직관적이고 감정과 인식이 분명한 ENFP 맞으신가요? 맞아요 엠프피 제가 초선 때 됐을 때 국회의원은 네터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문장을 써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 정치도 재밌게 하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의미를 부여를 못합니다 재미는 시선을 끄는 거고요 사람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고 그래서 5대 5로 항상 의미와 재미를 배합을 하지 않으면 외면받아요 대중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일부로라도 좀 가벼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뒷짐지고 가래 끓는 소리를 하면서 느리느리 걷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팔자 그릇 굉장히 걸음이 빨라지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다 또 좀 말이 지나치다 이런 것들도 하는데 연연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근데 가벼운 정치는 공천 못 받았다고 이 당장에다 옮겨 다니는 게 가벼운 정치죠 저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에요 공천 탈락에서도 탈당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가볍다 무겁다의 개념을 달려야 돼요 아니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 탈당에다가 다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가벼운 사람이에요 가벼운 정치고 근데 저는 공천 탈락에서도 오히려 지원에서도 안 했잖아요 이게 무거운 정치죠 그래서 진정으로 본질적인 가벼운 정치와 무거운 정치를 구분을 잘하자 이런 거고 저는 원래 30대 초반에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밑에 직원이 100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상함에서 깨졌어요 수평적 리더십 일부러 노력해서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군요 박지원 전 원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걸 좀 말씀드려볼까요? 가벼운 사람이죠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 신청을 한 그 이후에 우리 정치원 내 최고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셨잖아요 두 달간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의 생각들도 발언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복당 이후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맞는 적 없어요 허심탄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만난 적 하면 만날 용의는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제 개인의 어떤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가장 많이 괴롭혔고 가장 많이 공격했고 가장 많이 욕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 망하라고 탈당해서 안철수랑 손잡고 국민의당 창당하고 민주당에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복당을 할 때는 그때 행위에 대해서 진짜 미안했다 사과하라는 거예요 정청 내 개인에게 사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슬쩍 와가지고 방송 나가면서 희닥거리면서 마치 본인의 영웅이 돌아온 것처럼 얘기하고 그냥 반 농담식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웃고 떠들고 그럴 사안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잘했으면 좋겠어요 단일 대우를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텐데 혹시 말이죠 3살 버릇 80까지만 간다 이렇게 믿고 싶어요 이 자리에 제가 박지원 전 원장하고 우리 정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오시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안 나올 거예요 박지원 전 원장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정청 내 최고위원도 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피할 생각은 없고요 극진하게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박지원 전 원장과 친하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한번 정성 내 최고위원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긴 했어요 한도라에서 복당 이후에 그런 자리가 없으셨잖아요? 복당 전에는 전화해서 막 허통 치듯이 복당하고 난 후에는 그냥 입싹 닦더라고 전화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한번 나오셔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 9시 30분 정도 10시까지라도 우리 정성 내 최고위원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 많은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만 오늘 또 예정된 일정이 있으셔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하고 방송선에 나눴던 시각이 9시 15분 이제 15분이 됐습니다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평소에 비해서 저희도 오늘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니라이브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서울의 소리 그리고 이정헌TV의 시청자 여러분 계십니다 껴있는 시민분들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 지켜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끝으로 허니라이브의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오늘 마무리할까요? 서울의 소리 응징 언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이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초심님 거의 죽비로 때리듯이 막 못된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아 어느 정도도 할 수 없는 그 소리를 내고 있구나 서울의 소리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제가 오면서 보니까 거의 이제 100만에 육박했더라고요 구독자가 여러분 서울의 소리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이정헌의 허니라이브 구독 안하고 뭐 허니 그거 다시 한 번만 해드려보세요 이정헌의 허니라이브 오늘 정청래 의원님 나오시니까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이정헌TV의 동시 접촉자 수도 평소에 비해서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님 나오시니까 이정헌 앵커님이 좀 우수시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이정헌 앵커님께서 무게감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개그를 해도 이정헌을 잘 못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항상 재미없고 딱딱하고 무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주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횟수를 얘기할 때 오픈 오, F, E, N 발음을 잘 못해요 F하고 P 발음을 잘 못해요 O, F, T, E 오픈 이건 이제 자주 유절리라는 게 또 있어요 올 웨이지라는 게 있고 또 애니타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 가끔 자주 자주 가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 모시고 유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들 또 뼈 때리는 그런 말씀들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멋진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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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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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